ㅋㅋ 야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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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눈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 언덕을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에 트레일러를 여기다 달고 저 위로 올려주려고 합니다 자 오케이 설착하겠습니다 유튜브 각이에요 형 비세요 천천히 가서 맞추는구나 들으라고 하나 둘 셋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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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싶은데 안가 차가 앞으로 가면 안 돼? 네 알았어 ㅋㅋ 앞으로 가요 뒤로 오지 말고 스탑 오케이 딱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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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들어야 된다 벗겨지는데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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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케이 됐다 됐어 됐어 어깨 길 필요 없잖아 길 필요 없잖아요 그냥 걸어가지고 돌려서 올려드립니다 저거 안장긴거 아냐? 고장 안하신거 같은데 태훈아 태훈아 너가 고난할 수 있지 않아? 올라갈 수 있겠다 아 제가 할 수 있긴 한데 그냥 올라가지 오 오 으 오 오 캠핑 다니신 장면은 스노우타이어가 도기셔야 되겠네 그러니까 오 오 있는지 봐야된대 있는지 봐야된대 기사님들 야 이거 그림이 뒤에 견이 나고 있는데 니들은 놀고 있어 오케이 제가 할 수 있긴 한데 견이 나고 있는데 견이 나고 있는데 견이 나 어디까지 가려고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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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 들어와 왜 내 쪽으로 돌려친다니 제가 할 수 있긴 한데 야 야 야 왓더팍 왓 들어와 걔이 주선분 알키 조금됨 ㅎㅎ 여러분 pal 감사합니다.